오늘 아프면 아프다고 손들어서 집에 그냥 빨리 조기 퇴근해야 되는데 신들어가 야! 우리 오늘 회식이나 하면 땡길까? 야 오늘 이거 믿어줄 거 확실하고 바이도 뭐 갱 할 때마다 성공하는데 분위기 너무 좋다 야 우리 이거 추가로 땡겨야겠지? 들곤까지? 여기서 누가 손을 들 거야 지금 기분 너무 좋아 보이잖아 여기서 손 들어가지고 잠시만요 그 팀장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조기 퇴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몸이 아파 근데 하지만 갔어 어때요? 될 리가 없어요 한 명이 빠져 있어요 외근 나와 있는 빈 선수 이 선수는 밖에 나가서 일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넥서스가 터졌죠 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냥 너넨 저라 하하하하 너넨 저라 이런 회사에는 미래가 없다 자 아무튼 저기 유튜브 월급은 나가는데 영상 안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어제 오늘 정리해보죠 자 이거 해외팀은 넘깁니다 귀찮은 이슈 누구 했었죠? 기억이 안 납니다 단순한 논리로 기억이 안 나요 아 감이랑 했구나 이거는 근데 사실 말할 게 없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편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냥 D플러스 답게 이겼죠? 그냥 지그시 눌러서 라인전 줌 내 세네 끝났어요 자 이게 어제 있던 이건 KT와 LNG 경기인데 아 이게 딱 그거 아 이게 딱 그거죠 진크스 노딜 이슈 왠 만에 다 이겨요 저 같은 사람이에도 라인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게 니코입니다 자르반도 마오카이 상대로 싸움 좋고 미드갱 제이스 억가하기 좋고 정리하면 뭡니까? 얘네가 굴리는 조합이죠 얘네들은 대충 이제 2코어 때 포텐이 터지는 조합 싼텐은 1코어 때부터 2코어까지 미친듯이 셉니다 얘네 1코어에서 2코어까지가 신이야 안 넘어진다는 가정하에 마오카이도 이제 일반적으로 악포 때부터 상당히 밸류 값이 올라갑니다 여기도 광희가 또 굉장히 좋은 템인 것 같은데 악포가 나오면은 밸류업 되는 챔프인데 광희가 4기 템이네? 1,2코어 때 준내 세죠 그 제이스는 뭡니까? 대표적인 무사고 챔피언 몰라 LPL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뭐 본인이 사고 많이 내기도 하는데 이제 LCK 관점에서는 대부분 이제 무사고 났을 때 좋은 조합 안전제일 외치고 2코어 딱 이제 연훈 상위 템이랑 그 방관 템가 나오면은 못 막는다 그래서 뭡니까? 상체 애들이 2코어 때 말이 안 돼요 근데 강퀸님 이거 만약에 3코어 나오고 4코어 나오면 어떻게 해요? 2코어 때 전성기 나면 그럼 뭐 템 더 뜨면 지는 거예요? 거기서 징크스가 이제 마이 턴 내가 이제 마무리해준다 3,4코어는 징크스의 게임 일반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 상식 일반 상식에 대한 얘기예요 사회적 합의 징크스가 어떤 챔피언을 물어봤을 때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 3,4코어 때는 제가 다 마무리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2코어 때에도 제이스랑 앞에서 다 때려주면은 제가 궁으로 마무리하고 패시브 터뜨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오케이 듣고 보니 굉장히 그럴싸해 이거 말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사고 없이 한번 잘 가볼게요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굉장히 지금 분위기 좋죠 너무 장밋빈 미래가 그려진단 말이야 실제로 경기 내용도 무사고 조합인데 마오카이가 사고를 냈어 개이득 봤어 심지어 좋게 출발을 하네 중간에 그 지카 잭스가 한번 한쪽 팔이 부러진 이슈가 있었어요 못 커가지고 되게 힘들어 했어 잭스가 초반에 아 너무 좋아 이거 이대로 가면은 징크스가 마무리해준다 이제 LNG 입장에서는 말렸죠 얘네가 벌어줄 줄 알았는데 손해를 봤어요 사실 제이스가 존대 잘한 거긴 해 제이스 마오카이가 잘한 거야 이거는 얘네가 손해보기 쉬운 구도인데 얘네가 손해를 봤어요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한 이유는 이게 영상을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 허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얘네가 꼬였어 특히 잔형이 어... 어... 음... 레벨링이 앞섰거든요 잘 풀려서 그러니까 마오카이가 뼈 빠지게 뛰어댕기나 CS를 못 먹었단 말이야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잘 컸어 자르바니 레벨도 앞서고 레벨 이겼도르 레벨 이겼도르 정글 내가 이겼도르 에서 끝나는 바람에 얘네들이 비상선으로 떨어졌죠 이대로 이대로 가면 진다 힘든 건 알겠는데 뭐 해야 돼 할 게 없어 그냥 아펠 키우자 솔직히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지만 아펠 키우면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눈 딱 감고 풀매수 때렸죠 그냥 아펠 풀매수 다 주고 그냥 아펠 키워 근데 그것이 현실화가 돼버렸고 삼용 때였나 그때까지 얘네가 드래곤도 줬어요 사이즈 안 나오거든 그니까 이 상체 3인방 최전성기를 구간 투쿼어 타이밍에 얘네가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야 용도 막 그냥 줘 그러다가 이제 바론 둥지에서 결전이 벌어지는데 아 이게 우리가 약속했던 거랑은 달라 우리가 약속했던 그 딜량이 아니야 이게 징크스가 생선 대가리로 쏘면서 밀어내야 되는데 잭스가 그냥 맞으면서 걸어 내려오네 뒷풀 빠지고 막 앞을 쓰고 몸 비틀어야 되는데 여유로워 움직임이 그래서 그렇게 졌어요 그니까 많은 이슈가 있었지 뭐 바론 둥지에서 뭐 포지션이 미스 뭐 판단 미스 특히 그 누구 하나 짤리고 바론에서 이제 예찬씨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뭐 징크스 딴다든지 그런 슈퍼플레이가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끄러운 흐름이 나왔다면은 충분히 이길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약속이 어긋나면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징크스 이거 쭉 꾸진 거 아니야? 혹은 텐빌드가 문제다 건강한 토론이 나왔죠 사실 이런 토론은 건강한 토론이에요 징크스도 나도 할 말이 있다 니코 자르반 잭스 들어오는 거 레나타가 바닥에 궁도 갈길 텐데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 뭐 그냥 죽으라고? 딜템 다가오고 그냥 죽어? 못 쏘면은 어차피 빵들인 거 똑같잖아 어떡하고 나보고 할 말은 있지 얘도 그러면은 결국에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조금 빡세긴 했다 2코어 때 게임은 확실히 마무리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고 좀 질질 끌리면서 조금 빡셌다 물론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좀 잘 몰랐지 이것도 운속충돌처럼 온다곤 하는데 현실감 없거든 잘 몰랐는데 현실로 다가오니까 아 이거 빡셌네 아무튼 뭐 다 좋았는데 징크스를 뽑는 과정에서의 설계? 아쉬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같아 왜냐면 위에랑 알리버고 뭐라 하기에는 억울해 할 말 너무 많아 물론 징크스도 보다시피 할 말은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건물 설계도가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여기서 징크스가 딜템을 가기엔 너무 죽기 쉬우니까 가기 힘들고 그럼에도 갔어야 됐지만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원딜 다 된 거라 좀 약간 뽑을 거 없어 뽑은 느낌이 들기도 해 그래서 설계된 픽이 아닌 느낌이 들기나 징크스를 위해 빌드업 된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이해는 가지 왜 그랬는지 자 그리고 2세트인데 솔직히 이 게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소신발언 잘 기억 안 난다 근데 잔형 좀 KDA 보시면 041 이거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041과 031 그리고 040 굉장히 KDA가 원래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솔직하게 나온 판이에요 K 누가 했어? 704가 했어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이 게임은 너무 직관적이야 이 게임은 그냥 약간 아쉬운 사람 누구야? KDA 봐 041? 11은 뭔데? 아 약간 그 바텀에서 실드 잘못 키다가 죽었어 레오나는 길 가다 몇 번 죽었어 물론 탑에서 위기가 있었지 레네톤이 두 번 따위면서 잭스가 성장 잘하는 바람에 무섭긴 했거든 근데 다행스럽게도 본인의 데스가 크게 티나진 않았어 분명 플레이 아시는 부분은 있었지만 2세트는 그래도 크게 티나진 않았어 잭스가 잘 크긴 했지만 아래에서 너무 많이 벌었죠 아래에서 너무 많이 벌고 주도권 있는 타이밍에 중간에 예찬씨가 존네 셌어요 아지르가 내셔러 리안대 타이밍에 거의 유일 신급이었는데 이때 잔형이 아 선수 보호차함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레드둥지에서 에헤이 그 그때 삼룡이 넘어가면서 게임이 그냥 확 그 궁이 나갔다면은 혹시 모르는 건데 세주환이 노릴 때 세상이 잘못돼서 협곡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이슈가 발생했다 그래서 0-4-1이 찍혔다 0-4-1 0-3-1 굉장히 상징적이죠 0-3-1 뭡니까 라인전 망하고 정글러가 어거지로 풀어주고 와서 어지 하나 주워먹는 KD 0-3-1 0-4-1 대부분 지는 KD에요 차라리 0-4-0은 이기는 케이스가 있어 얘가 죽는 동안 다른 데 땄다 누가 0-4-0이야 근데 이겼어 어떻게 이겼어요? 제가 어그로 다 뺐어요 근데 0-3-1 0-4-1은 뭐야? 걔 위치에서 싸움이 났단 얘기야 근데 졌단 얘기에요 하나 주워먹고 대부분 이러면 집니다 그래서 탑에서 위기가 있었지만 스무스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에이밍 선수의 카이사가 기가 막히게 이제 또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역시 나 데이밍은 벌같이 쏘는 챔피언을 잘한다 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경기였죠 역시 그 발사도 많이 본 사람이 각을 안다 에 LPL이 강해진 이유가 뭡니까? 되도 않는 각을 많이 하면서 되는 각 안 되는 각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강해졌죠 여러분 LPL이 예전에는 굉장히 그냥 무지성 비판 받던 리그였지만 그거를 만번 박으니까 지들끼리의 견적이 생기고 각이 생기고 룰이 생겼어요 그렇게 강해진 겁니다 자 3세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인터넷에 짤이 올라왔죠 저도 굉장히 보고 머리를 띵했는데 자 오늘 잔신의 폼이 굉장히 안 좋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지 내부 회의에서 뭘 줘야 돼 뽀삐 줘야 돼요? 세주안이 줄까요? 뭐 줄까요? 하다가 얘 그냥 풀캠 좋아하는데 오공줘서 풀캠이나 시키죠? 그 사람이 이제 어제의 PO지 맨오브매치 아무튼 보시다시피 KDA가 미쳤습니다 이 717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막픽으로 오른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른이 그렇게 나올 만한 각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오른 나온 건 딱 그거 같아요 오리아나 잡으려고 그런 거 같긴 해 왜냐하면 오른은 카이사나 이런 걸 잘 자는 편은 아니거든 근데 오리아나는 잘 잡아 왜냐하면 얘는 서 있잖아 오른 입장에서는 뭐 궁을 맞춰도 잡을 수 있고 Q2를 박아도 잡을 수 있고 하다못해 뭐 W 전멸 평타를 박아도 잡기가 쉽잖아 그리고 오른은 잘 안 죽어 오리아나한테 뭐 그래서 나온 거 같아요 나머지 위쪽 핑은 뭐 가져올 거 서로 가져온 느낌이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실 경기 내용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막 되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카이사는 줄 필요 없던 것 같긴 해 카이사 저 갈라가 저거 되게 잘하는 픽인데 명확한 어떤 카운터가 없으면은 저런 거는 주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경기 내용은 카이사랑 연관이 되게 크진 않았고요 사실 초반에는 김기인씨가 잘하는 게 뭡니까 단단한 플레이를 잘해요 그래서 라인전에서 레넥 상대로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 이거 이대로 가면은 혹시 싶었는데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겨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텔죽텔이 있는데 사실 그거 텔죽텔은 두 번째 텔 죽음은 물론 안 좋은 플레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잖아 첫 번째 데스가 중요해 그때 맵을 보면은 나머지의 4명이 X됐다 우리 이거 바텀에 전령 깔리고 오른 죽어서 손해가 누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벌어야 된다 공격적인 투자 우리도 벌어야 돼 미드 압박을 해 울면서 미드 압박해 제발 님들 막으로 와주면 안 돼요? 느슨하게 막으로 와서 동선 낭비 좀 해줘 제발 울면서 매달린단 말이야 막으로 왔어 다 죽이러 왔지 막으로 와서 다 죽이러 왔어요 근데 얘네 있잖아요 저는 어떡해 바텀으로 돌릴 수도 없잖아 이미 불이 나고 있어 거기는 거기로 불을 끌어가자니 이미 집이 반쯤 탔어요 그러면 상대 집에 불을 질러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데스기가 원래 잘 안 되죠 어렵죠 그래서 이 데스가 굉장히 크게 굴러갔어요 그전에도 쉽지 않은 게임이겠지만 이게 결정타긴 했어 그래서 거기서 게임이 확 넘어갔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왼쪽은 보시 마시고 우리 오른쪽을 봅시다 오른쪽 어때요? 아 이 친구들 주구반 때 일 잘하겠구만 오른 이거 국밥 챔프 말할 필요가 없고 바이는 뭐 약간 증검단이 역할인가 어 뭐 마음에 들어 아지르도 뭐 증검단이 겸 밸류 픽 될 수 있잖아 약간 좀 멀티 포지션 된단 말이야 얘는 딜러도 가능하고 메이킹도 되는데 뭐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어 바이랑 연결 지으면 나쁘지 않네 알리스타 아펠은 둘 다 시간 지나가면 뭐든 해주지 않을까 특히 알리스타도 시간 지나가면 밸류 높아지잖아 그리고 앞에 상대가 뭐야 카이사야 어? 쟤도 들어오는 번들이네 들어오면은 들어온 거 다 그냥 다 불지러 죽이면 되겠네 말 된다 왼쪽을 봤는데 오리아나 오공 라칸이에요 얘는 오리아나 비해 밸류가 떨어지지만 아래를 보니까 오공 라칸 오리아나 자 이 3명의 챔프 개개인으로만 봐도 밸류 미쳤죠 연결 생각하면은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이게 일단 오리아나 입장에서 공배달 할 사람 많아요 그리고 내가 물렸을 때 강하게 받아치는 힘 라칸이 받아칠 수 있어요 그리고 렌토니 서 있기만 해도 받아치는 효과가 좀 있어 문제는 오공 라칸이요 얘네들이 잘 기억해보면은 우리 정규 시즌에도 사기 조합이라고 얘기 나왔던 애들인데 강퀸이 사기면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글 쪽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죠 잘 안 고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자를 알고 있다 이 정글러를 알고 있다 누구냐 타잔 이승용씨 풀캠프의 대가다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풀캠프의 신이다 결국 뭡니까? 4차단 받고 아무튼 캠프 돌아서 템 띄웠죠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뭡니까? 이 라칸과 오공의 시너지는 원딘 자에서 재앙인 게 일단 스킬 배분이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의 원딘 생중계가 두 개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 플러스 전멸이든 저렇게 돌풍 플러스 전멸이든 얘네들은 존나 많아요 오공이 먼저 들어가도 라칸이 따라가서 더블유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더블유 쓴 거 보고 궁 풀을 눌러도 되고 그거 쓴 거 보고 오공이 전멸 궁 눌러도 되고 다시 또 2도 붙어가지고 또 궁 눌러도 되고 너무 많아요 이게 서로가 봐줄게 너무 많아 하다못해 오공이 물렸어 실제 장면이 나와요 경기 보면 장면이 나오는데 아차차 내가 너무 방심하고 물렸네 라칸 도와줘 훅 날아와서 라칸이 궁 더블유 써줘 그러면은 뭐예요? 돌 시간 생기죠? 또 돌아 그러면은 어 뭐야 도망갈라는데 상대가 딸피네? 잡자! 한 번 더 돌아 그리고 큐평 사망 이게 시너지가 말이 안 돼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파괴력이 좋아요 파괴력이 파괴력이 좋은데 유연해 그래서 스킬 배분이 편해 이것도 문제인데 죽기가 어려워 그래서 사기 조합입니다 나는 상대 잡아 죽이기 쉬운데 죽기가 어려워 차라리 이 게임 오리아나가 7킬이고 오공이 1킬이면은 할만 했어 오리아나는 오른바위가 잡으면 되거든 얘네 뭡니까? 결국 얘기한 거 되짚어보면은 못 잡아요 이 새끼 잡지 못해요 안 죽습니다 심지어 둘이 사이좋게 1대스 할 거 다 했는데 1대스야 할 거 다 했는데 사실 오공 담당일진 모델카이저 있긴 하지만 예 대회에서 모델카이저 고르기 쉽지 않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LNG의 전략 터닝이 좋았다 사실 메타는 자르반이 좋은 픽이고 그걸 통해 뭔가 굴리는 게 좋지만 그 메이킹 정글보다 선수 중점적으로 그냥 오공 주자 그걸 통해서 전략 터닝이 좋았고 KT 입장에서는 어 여러가지 계획이 있던 것 같은데 일단 플레이적으로 3세트는 굉장히 좋지 못했다 그 오르니 바텀 데스 이제는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고 팽팽하게 잘 유지가 되면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인씨는 웨이보전 빼고는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웨이보전은 이제 두 선수 모두 흔들리는 탑이라 그런지 그렇게 됐는데 아닌 경우에는 플레이가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빨리 올라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BDD 선수도 거기에 휩쓸리는 건지 그러니까 평소 나오던 만큼 위에서 안 나오니까 본인도 말리는 건지 뭔가 둘의 어떤 시너지가 잘 안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얘네 그렇잖아 탑미드 냅두고 아래 투자해서 올려보내는 게 얘네 원래 전략이란 말이야 근데 위에서 이제 단단하지가 못하니까 이게 좀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아 특히 이쪽에서 지금 라인전은 오히려 본인 특장점이기도 해서 큰 문제 안 생기고 있는데 어떤 운영 단계에서 미스 좀 나오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아쉽죠 그게 차라리 라인전 아쉬운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LNG 역시 강하다 그리고 너도 한번 당해봐 블루사이드 왜냐면 LNG 열받았죠 KT가 한번 블루 했고요 KT가 또 블루 했어요 왜 나만 나만 레드야 너도 한번 당해봐 우리도 블루 한번 해보자 당해봐 얼마나 힘든지 확실히 블루가 좋긴 좋다 자 블루가 왜 좋은지는 퀴투브에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역시나 LNG는 증동 젠지 라인에 껴보려고 눈치 보일 수 있는 팀이다 형들 저 정도면 그래도 그쪽 라인 낄만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적당히 이제 뭐 어깨 동무는 안되더라도 이렇게 좀 껴드는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드는 그 두 명의 형들은 너무 지금 강력하고 그리고 KT는 방향을 좀 바꾼 것 같긴 해요 메타보다는 마이웨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였는데 어제는 좀 아쉬웠다 물론 플레이적으로 아쉬운 게 좀 더 컸지만 자 그리고 음 팔라 페이커 역시 나는 자네가 해낼 줄 알았다 팔라 페이커가 어떤 경기를 얼마 안 본 사람들은 무슨 페이커 다 갖다 붙이냐 어? 많이 붙이니까 사람들이 식상하거든 글로벌에서 어떤 잘 치는 미드가 올라오면은 뭐 많아 페이커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착착해 였는데 오늘 바로 일가를 날리는 팔라 페이커의 니코인 줄 알았는데 사실 오늘 컨트랙즈였죠 그의 이름 주한 아투르 가르시아 우리는 컨트랙즈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컨트랙즈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복한규가 자랑하던 정글이었습니다 한규가 되게 자랑스럽게 예 완전 다르다고 한 거 있어요 블레버도 맞고 컨트랙즈도 맞아 내 기억이 맞으면 둘 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습 승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쏘쏘 했어요 사실 대기 못하지도 않았고 쏘쏘 했어요 근데 오늘 증명을 했죠 나 컨트랙즈는 여타 다른 북미 정글과는 다르다 특히나 오늘 유념해야 될 점 북미가 파멸적으로 굴렸다 소나타릭 이런 거에서 느긋하게 그냥 뭐 천천히 가서 게임 끝난 건 아니고 파멸적인 스노우볼 바톤 솔로킬로 이어지는 무침 플레이메이킹 컨트랙즈 809 박살을 내버렸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근데 그걸 얻어맞은 게 G2 굉장히 G2답다 모두가 이길 거라 생각하는 매치업 지는 거 G2다 그리고 오늘 신드라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지난 영상에 신드라 어렵게 따고 잃기 쉽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 판은 어렵게 따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마장창 잃었죠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 다크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드코어 난이도 게임하는 것 같아 모든 걸 고려해서 한 번도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추천하지 않는 자 2세트는 어땠나요? 에에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전략이 나왔죠 우리는 자야를 풀어준다 풀어주고 뭐한다? 자르반 런블 가져와서 굴리면 이긴다 는 솔직히 경기 봤을 때에는 런블이 못 굴려가지고 에에에엥 싶었는데 다 필요 없죠 컨트랙즈가 다 부셔버림 그리고 미키엑스가 굉장히 흔들렸다 고렇게 끝 나는 오히려 1세트 바이 퍼펙트 케이드에 있죠 요거보다 2세트에 자르반이 더 빛났던 것 같아요 3대스가 있긴 한데 이거 진짜 플레이 너무 많이 해줬거든요 두 번째 바 자르반이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고렇게 G2는 G2답게 졌다 마지막 게임 T1 대 BLG 아 또 오늘의 이제 메인 매치였죠 뱀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뱀픽이 되게 그 무난해 보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일단 뭐 카이사 나오고 뭐 오리아나 나오고 렌에톤 나오고 자르반은 아지르 나오길래 아예 뭐 이거 뭐 똑같구만 나오던 거 나오겠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이사 보고 세나탐이 나오고 이어서 렌에톤을 보고 나라가 나왔는데 세나탐은 카이사한테 좋은가 봐요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랬던 거 같아 카이사가 5만가지 카운터 픽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카이사가 나올 때는 그냥 좋은 픽이 나오는 건데 내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이게 좋을만한 이슈가 몇 개 있는데 카이사가 일단 팔이 짧아 세나한테 얻어맞기가 좋고 두 번째로는 세나의 파트너는 탱커가 나오는데 얘가 탱서포한테 강해 이게 좀 큰 거 같아 카이사의 파트너는 렐이나 노틸 같은 탱서포시인데 얘네한테 강해 알리스타 포함해서 이게 좀 큰 거 같아요 이게 딱딱 되니까 라인쟁이 너무 편한 거지 물론 그럼에도 못 굴리면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구도인데 이런 구도 연구를 해와서 물론 지수도 뽑긴 했지만 우리는 이쪽을 좀 더 중시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란 거는 경기 내용은 상관없는 거지만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 나르 픽 있잖아 나르 요 나르가 지금 탑의 챔피언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게 탑 리스트죠 나르가 딱 두 판 나왔죠 오늘 안 나왔어 한 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나르가 오른 잘 때리고 레넥 잘 때리고 싼테 잘 때려요 그러니까 럼블 잭스 제외하면은 다 잘 패고 얘네는 많이 밴에 올라오는 애들이야 근데 애들이 안 골랐어 왜냐? 구리인가 봐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르가 개꿎인가 보다 이렇게 해도 안 고를 정도면 진짜 안 좋나 보네 비에지도 같은 생각을 했지 아 나르가 아무도 안 고르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 같다 그래서 얘네 배제했어 배제하고 뱀픽 했는데 오씨 뭐야 나르 나왔네 갑자기 존내 무서워 이거 나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르를 뚫는 찬웅에 꺼내야겠는걸? 니달리 이거 이론상 나르가 답이 없다 약속된 3렙 5렙 타이밍에 니가 어떻게 살 건데 자르반 오면은 같이 말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둘 다 쫄렸죠 얘네들은 나르 좀 무서운데 이거 잘 크면 사이드 운은 절대 안 되는데 얘네들은 니달리 렉은 좀 무서운데 진짜 잘못하면은 같이 망하겠는데 물론 바텀은 T1이 준비된 조합으로 이득을 받지만 그거와 별개로 서로 쫄리죠 지금 빈도 이제 약조를 받았죠 야 내가 선핑 렉톤 나와서 나르 나오긴 했는데 니달리 골랐으면 탑겜 하자는 거 아니여 그치 형제 슝디 내가 라인 잘 만들어 놓을게 약속된 타이밍에 약속된 웨이브 딱 분노 채워두고 기다릴게 당연히 이제 슨도 알았다고 했지 근데 왠거요 임베를 갔어요 저도 임베 근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2레인지 대 1레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얘네는 원딜 둘이니까 니달리 카이사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자르반 이제 깃발 꽂으면은 이제 질풍 토템이 바뀌죠 아지르가 여기서 좀 큰 결심을 했어요 여기서 또 아지르가 라인 빨리 밀고 최대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 라인존이 빡세지긴 했는데 빨리 내려와준 것도 컸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레드에 또 얻어맞고 있는 것도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게임이 터졌어 그냥 임베 때 박살났어요 임베 때 박살나서 끝이냐 아닐 수도 있지 탑 상성이 좋은 픽이면 아닐 수도 있지 만약에 구두가 반대야 그럼 뭐 반등 포인트가 있어 근데 얘네는 일종의 구두론 바로 저글링이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빌드예요 반드시 일꾼 몇 마리 털어먹어야 돼 근데 길 가다가 죽었네 저글링 흘렸어 저글링 흘렸어 이거는 중계진 어떤 비판이 날아올지 두려워져 이게 그래서 레네토는 예상된 죽음 레네토는 일반적으로 서로 도란템일 때 이기고 다이브 각을 잡지만 판금장화가 나오는 순간 비등비등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쭉 저점이에요 그래서 트포 하위템일 때 솔킬 내면서 물론 솔킬 낸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굴리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는 리스펙 해야 돼요 그래서 빈은 이제 니달리 저주하면서 죽었죠 거기서 게임이 끝났어요 동력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 경기를 BLG가 만약에 뭐 이겼다 약간 과장 못해서 디렉터가 사과해야 돼요 임베 때 그렇게 박살나고 저 컨셉에도 망가졌는데 이걸 이긴다고 게임을 잘못 만든 거다 T1이 들어 누워야지 게시판에 말이 되냐 이게 네 그런 게임은 아니었고 다행히 상식이 통하는 게임이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약간 인상 깊었던 거는 비둘기가 게임의 핵심을 좀 알아요 뭐냐면은 자기 클 생각을 안 하더라고 왜냐면 얘네가 템포를 올려야만 하거든 반드시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 그것도 좀 거슬리긴 했을 거야 그렇게 게임이 갔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임베가라고 안 했죠 칸퀸이 미세트 그래서 POG 누구예요? 저는 나르라고 봅니다 나르를 고를 수 있던 이 판단 여기서 다 꼬였거든요 왜냐면 이 니달리 레이톤 조합을 준비해올 리가 없어요 이걸 월드테스 이유가 1도 없어 누가 이런 거 골라 아무도 안 골랐잖아 여기서 근데 거기서 어떤 상호작용이 인하한 건지 모르겠지만 임베를 가장 결론이 나왔고 그렇게 터진 거지 그런 거 같아요 결국에는 지난번 영상에 나왔던 그 메타가 정립이 되고 이제 심화 단계에 오면서 그걸 카운터치는 픽들이 나올 텐데 요게 이제 고거 같다 자야 빼고 카이사 있는 게임에서 이렇게 구성하면은 이거 좀 좋던데 이렇게 또 정석이 뚫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르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픽이었고 자 그래서 2세트 그래 오케이 우리가 졌다 나르 핏 날카롭고 세나나 탐켄치 좋았어 인정할게 너네도 레드 가서 뱀픽해 우리가 블루한다 뒤졌어 우리도 블루 한번 해보자 자 잭스 고르면 너 뭐 할 건데 나르 못하잖아 상성관계 이거는 잭스가 유리해 그리고 신드라가 나왔는데 요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솔직히 야과가 못했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졌어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 진 지분에도 영향이 좀 있어요 잘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좀 봐도 봐도 좀 별로인 것 같아 안 좋은 챔피언은 아닌데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굳이라는 생각은 들어 자야 가져오죠 고민 많이 하더라고 왜냐면은 대놓고 풀어주니까 고민 되잖아 뱀픽이 준비한 거들을 안 풀러가면은 25초의 시간 있죠 굉장히 소중합니다 빨리 대화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징크스 나왔죠 술렁술렁 어제 보니까 징크스 완전 빵 디리던데 이거 맞아요 그때도 상대 탑 잭스였음 이거 어떻게 잡음 술렁술렁 하지만 사용설명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봤죠 한국인들 전자기 구매해도 안 읽지만 얘네들은 읽었어요 왜냐면 평소에 얘네가 많이 쓰던 거거든 다시 한번 매뉴얼을 봐 자 지금 텐빌드가 생존 템으로 가면 딜이 안 나오고 딜 템으로 가면 죽잖아 어떻게 할까 탐켄치를 넣으면 어떨까 또 이렇게 또 완벽 그 PPT를 성공을 하면서 징크스 설명회가 나온 거야 징크스는 이렇게 쓰면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야의 카운터 리스트가 일반적으로 직스 바루스 이즈리얼이지만 얘는 레벨이 뜨면은 생선 대가리 때문에 저도 쟤보다 팔 기더요 라고 주장할 수 있죠 물론 탐켄치 포함해서 징크스 완벽 설명회 이렇게 딱 PPT가 발표가 되면서 기립박수 근데 과정에서는 위기가 있긴 했어요 빈 선수가 이제 잭스 잡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후피 그라가스를 흠씬 두둑에 팼단 말이야 솔직히 존내 멋있었어 한 명의 탑소러로서 가슴이 끓는 장면이긴 했어 와 진짜 개쩔았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아픈 사람도 아프다고 티내야 되거든요 얘네가 잘못한 게 내가 보다 그거야 아픈데 아프다고 티를 안 냈어요 뭐냐면은 용 타이밍 때 얘네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손 들어서 집에 그냥 빨리 조기 퇴근해야 되는데 신드라가 야 우리 오늘 회식이나 하면 땡길까 얘네들 상태가 안 좋았지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냥 위에서 잭스 잘 컸는데 저기서 하면 안 되냐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야가워 헤미 짬이 좀 높아요 내가 엘크온이야 일단 얻어맞아가지고 쫌심 상했어 솔직히 얻어맞으면은 오도 안 됩니다 이거 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얻어맞으면은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요 뭘 하자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경험 굉장히 많은 가워 헤미 야 오늘 이거 믿어 주도권 확신하고 바이도 뭐 갱 할 때마다 성공하는데 분위기 너무 좋다 야 우리 이거 추가로 땡겨야겠지 대공까지 탑도 좋은데 이것만 땡기면 게임 끝이야 여기서 누가 손을 들 거야 지금 기분 너무 좋아 보이잖아 여기서 손 들어가지고 잠시만요 그 팀장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조기 퇴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만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터벅터벅 올라갑니다 자야가 심지어 야가우가 테를 찍었어 둥지 앞에다가 오늘 여기 가게 알지 단톡방에 이제 주소 찍은 거야 여기로 이따 모여서 회식하고 우리 추가 근무 가는 거야 가야죠 가야 돼요 너무 몸이 아파 근데 하지만 갔어 어때요 될 리가 없어요 징크 스틱장서 어이없지 탑 상황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아래까지 이득을 부러온다고 이 정신이 나갔는데 물론 자야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게임 경험을 대입해 봤을 때 전 죽어도 이거 자야가 용한테 하자고 말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알리도 포함해서 사실 그거는 얘네 4명 얘기죠 한 명이 빠져 있어요 외근 나와 있는 빈 선수 이 선수는 밖에 나가서 일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넥서스가 터졌죠 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얘 미팅은 너무 잘했거든요 자 오늘의 미팅 상대의 그라가스 오늘 물건을 어떻게 팔아볼 것인가 했는데 그라가스가 너무 덤특을 쓴 거야 이게 막 너무 잘 풀려 여기 더 붙어가지고 회사의 사발을 여기 걸었다면은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그라가스도 버틸 힘이 생겨야 돼 근데 그전에 얘네가 같이 힘줘서 올려보내고 더 뚫고 했으면은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아래쪽에 써버린 거지 갑자기 징크스가 돈을 무진장 벌면서 게임이 갔어요 물론 그 와중에 그라가스 말린 거 치고 잘 버틴 거 물론 맞죠 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입장 바꿔보시면은 얘는 쫄려요 너무 급해요 빨리 이득 봐야 돼요 근데 미드 맨날 밀리고 있네 이거 어렵거든 미드 밀리고 있는 사이드가 이득 본다 이거 좀 어려워 타임어택이야 타임어택 잭스가 선파자를 올려서 사이드에 너무 신취했다 어 어렵네요 이건 판단이 다른 거 같다고 바뀌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사망선거 아닐까요 그냥 너넨 져라 너넨 져라 이런 회사에는 미래가 없다 근데 아무튼 이 선택과 집중 T1은 선택을 틀리지 않았다 분명히 T1도 분위기 좋지 않았어요 초반에 탑 터지고 미드 데스 쌓이면서 상체 주도권 완전 나가는 바람에 게임이 어두웠거든 근데 여기서 빠른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싸움으로 이긴다 이거를 놓치지 않았어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것도 모르는 팀들이 많단 말이야 우리가 힘든 건 맞지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해봐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해서 쟤네가 와주면 땡큐인 거 아니야 이래서 이긴 거긴 하거든 결국 이 큼직한 판단을 하는 그런 판단의 기로에서 팀장급의 판단들 여기서 T1이 더 정확하고 좋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2대0 승리 레드사이드가 뭐 어쩌라고 수고해요 그래서 오늘도 신드라는 고고히 연패 중이다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챔피언이 심지어 둘 다 그렇게 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하고 지면은 그럴 때일수록 평가가 정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정리 지난번 영상과 이어지는 건데 이제 메타가 정립이 된 상태에서 몇몇 팀들이 뚫으려고 각을 깎아왔죠 근데 오늘은 깎아온 픽들이 굉장히 잘 통해서 역시 챔피언 폭이 다시 한번 넓어지고 있다 자야를 상대하는 뭐 징탐이라든지 카이사을 상대하는 세나탐 그리고 아무도 선뜻 고르지 못했던 나루 아 너무 꾸진데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우승은 성공했기 때문에 역시 자네야 자네는 T1에서 여러가지 챔피언 폭과 데미지를 담당해주는 탑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걸맞는구만 자네가 나는 해낼 줄 알았다 T1이나 사이드 탑과 바텀에서 뱀픽 비틀기가 대단히 좋았다 오늘은 그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BLG는 하던 대로 했어요 챔피언이 좋으니까 좋은 거 하면 되지 근데 아니랬어 BLG도 메타가 잘 맞는 팀은 아니거든 BLG와 T1 언뜻 닮은 점이 있는 팀들이야 특히 탑 쪽에서 얘네가 해주는 일이 많은 팀들이야 탑에서 데미지를 많이 채우는 팀들이야 근데 T1은 깎아왔어 얘네는 하던 거 했어 이 차이가 좀 난 것 같아 바텀도 물론 굉장히 주의했지만 바텀과 탑에서의 어떤 그 챔피언 구도 정리 어떻게 써먹는지 여기서 굉장히 앞서간 것 같다 역시 이게 난 월지의 맛인 것 같아 리그는 판수가 너무 많잖아요 뭔가 그 연구 과정 정립된 후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거 이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월지는 경기수가 적으니까 매 순간 순간이 논문 발표장이에요 매 순간이 발표입니다 그냥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T1 발표가 너무 완벽했죠 요 세나탐과 징탐 그리고 아무도 안 하던 기피하던 나르픽을 통해 뱀픽을 비트는 이 판단 완전 나이스했다 그리고 또 인했다 G2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경기 재밌게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